지보이가 그 느려지는 저속 비행기였나? 이 회개는 맵을 만들어도 좍같이 만들어 놔줘. 업라이즈 어려워. 지보이가 그나마 쉽게 만든 파트 있지 않았나? 없어. 업라이즈 봐야지. 어떻게 하는지는 지금 하나도 모르지만. 이제는 왜 2분만 넘어간다. 지보이 꽤 쉬운 파트는 많이 있었는데 옛날에. 요즘에서 파트를 제일 더럽게 만드는 건 대본이지. 액션은 쉬울때도 있고 어려울때도 있었는데 미안. 온라이즈 이스틴 데모. 아 제발. 아 재클 완료. 재클? 아 영상 찍었냐? 아 안 찍었어. 아 근데 아프네. 아휴 미치겠다. 아 이제 좀 부러져 파겠네. 만약에 같이 이번에는 영상 날아갔으면 진짜. 아니야 그럼 하지마. 날아갔으면 개꿀. 날아갔으면 일이 없으니까. 근데 만약에 그녀는 진짜 날아가면. 아 옛날 때 풀러가 저랬어. 옛날 때 풀러가 쩔오면서 영상이 안 찍혀있었어. 그래도 계속 손으로 Fullscreen 예방&잡이 Megapack. Vince 뛰고 나는 그니까iği brass이 violgle 뭔지 심 än. ience. 쓰오 Aw undertika Rec wn benefit.